Q. 감독 자리에 대한 고민은? 아 근데 그게 제가 사실 작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하나 생명에 있을 때도 서머 시즌 때도 해서 아 이번 연도까지만 할까 그리고 이제 방송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볼까 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님 쪽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던 터라 해설로 변한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는 상태고 너무 즐거운 상태지만 그럼에도 제가 항상 목표했던 저는 롤드컵 우승을 꼭 한 번은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쪽으로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뒤도 안 돌아보려고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었었던지라 그 부분은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요 현재 가고 싶었던 원래 이번 스토브리그 때 가고 싶었던 팀이 있었는데 그쪽이랑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좀 약간 연착이 되면서 다른 팀들하고의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팀을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또 잘 안 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해설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스케줄 다 짜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엄청 복잡해졌었다가 그냥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맡은 바 현재 주어진 바를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여기서 또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스크림돌을 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하나도 스크림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최악으로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만 가면 본인의 연습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수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대회장보다는 숙소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결국에는 또 높은 데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또 제가 그 정규 시즌 1위로 올라가서 결승전을 몇 번 치러 봤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 LCK에서 겪는 그 다전제를 많이 겪을수록 또 국제대회에 나가서 또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바뀐 플레이오프 방식이 팬분들도 굉장히 즐거울 뿐더러 팀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